아름다움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필요가 만족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고 각 피부층마다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아름다움은 각 피부층에 놓여있어요 왓슨스의 트리콜라겐은 각기 다른 피부층으로 흡수되어 콜라겐 수치를 높여주는 3개의 콜라겐 분자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린 콜라겐과 마린 콜라겐은 상부층에서 피부를 정화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며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은 하부층에서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기초 블록이기 때문에 잔주름과 주름을 펴고 조기 노화를 방지하며 최대화했을 때 젊은 생기를 돋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피부가 수분에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그 의미가 건조한 부위에 크림이 도달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물보다 오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하이드로밸런스 스마트 채널은 보습 성분이 건조한 부위로 도달하도록 특별한 기를 만듭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이 있어요 짠! 바로 이 크림인데요 이 크림은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발랐을 때 바로 호스가 된답니다 출시 이후 1억 7천 7백만 개의 제품이 판매된 콜라겐 바이 왓슨스를 믿습니다 옴니 앳 왓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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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 앳 왓슨스